2019년 7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마지막 토요일 진시황릉 연합전입니다. 다음주부터 요일이 바뀝니다. 다음주에 뭐지? 다음주는 토요일이 환관적이네요. 다음주부터는 목요일이 진시황릉이 됩니다. 영웅집결과 도움결의가 모두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공식카페를 참고하십시오. 쫄들은 치지 않습니다. 덱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덱을 확인하겠습니다. 치우덱을 그대로 했을 생각입니다. 치우덱을 그대로 했으면 안되겠네요. 산만살 빼고 휘나라 저장 요구도 그대로 쓰고 사이도 그대로 쓰고 촉선은 이렇게 써야되니 여기서는 유비를 씁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비를 빼고 장성채를 넣읍시다. 사살? 사살밖에 안되냐? 없더라? 없더라? 그리고 죽이는 감명이 있고 여기서는 42 얘가 44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섯 개 얘는 감명 들어간거니 또 이미 빼고 일곱 개까지가 있죠. 얘도 돼? 아 얘는 신은형으로 넣었잖아. 아까 사막 사막 이랜 안되 됐어. 이렇게 일곱 개 덱으로 백기 두 개 이목 두 개 여부리 두 개 진시장 하나 이러면 딱 일곱 덱이죠. 백기를 제일 처음에 뭘로 들어가냐면 육선 이상의 장소 아이고 어차피 얘는 아니다. 위나라로 들어가고 백기는 위나라랑 한나라 가지고 되나? 위나라랑 촉나라로 하자. 촉선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아니다 오나라 처음에 오나라로 들어가고 오나라로 들어간 다음에 총나라 하고 그 다음에 위나라 그 다음에 세외 그 다음에 오불덱 그 다음에 얘는 아 얜 근데 쓰기면 뭐한데 43,000 딜을 누가 하지? 백기를 오나라랑 한나라로 한나라 건네나? 42,000 가지고 공포랑 쓰러지면 한나라로 가구를 실상을 만들어야 되나? 한나라 장소가 없어 저수를 키워가지고 넣어야 되겠구나 마등을 여기다 넣을 수는 없고 오블덱 때문에 진짜 장소 없다 한나라 휴망한 애가 없나? 전풍을 키워야겠구나 그래 전풍을 육선으로 만들자 전풍이 딜이 괜찮지 전풍 정도 전풍 키워서 화웅 대신에 넣자 화웅은 너무 단일 딜이니까 전풍 하지만 난 그전에 육선을 먼저 키워야 되는데 안될거야 아마 아 백기를 42,000으로 들어갔다가 안될거 같은데 백기가 만약에 열쇠를 안주면 아니다 백기가 만약에 열쇠를 안주면 이목에다가 42,000짜리 한을 한번 써보고 딜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실패했을 경우 여시를 먹는 게 실패하면 한나라 장소들을 테스트 겸 한번 써보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촉나라 촉선을 먼저 써보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9시에 하나, 8시에 하나 난 모르겠고요 목무가 거의 없어졌고 왕전 보통은 아래쪽 먼저 때립니다 목무 때리고 왕전 때리고 이렇게 없어지죠 이쪽도 이렇게 없어지고요 여기 먼저 때리시는 분들은 왜 그러는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목무가 거의 없어졌고요 지난주에는 백기가 열쇠를 안줬습니다 백기가 열쇠를 이틀 했는데 안줬죠 이번주에도 중간은 보장은 없는데 안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나라 댁을 테스트 삼아 넣어보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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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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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로 엥지 엥진 엥진 짜삼 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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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이 안 보여요 내 손톱을 왜 먹어 아니야 안 먹을 거야 똥똥밥에 이게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응 응 에이 요리야 이거라도 봐주면 안 되겠니? 사고민이 널 위해 준비했어 사고민이 똥똥밥에 찍어 준비했어 나에게 20분만 나에게 20분만 오케이 20분만 20분만 주세요 아드님 사랑합니다 아들의 긴퀴은 무사히 무사히 맞아? 랩퀴은 무사히 피했습니다 후 여유있는 척 채팅 한번 쳐주고요 여유없죠? 자 백길을 뭘로 들어가고 그랬죠? 간령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죠? 준비 들어갑니다 여기고요 연합전 뭐죠? 갑시다 넌 왜 또 아 여덟시만 되면 애들이 와 캠 껐어 캠 없어 춤추도 안 나와 100끼는 5만 이상 정도를 때려야 이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면은 끓여야지 나오지 라면 끓여야지 그렇지 잘 껐다 아이 침묵 좋았고요 뭐가 스킬을 쓰면 도도도도도도도 100끼는 아무것도 안 맞냐? 안 맞네 우리 둘이 스킬 쓰면 마주 줄 알았더니 안 맞는구나 지금 쓸걸 왜 이렇게 스킬 빨리 썼냐 나는 그래 됐다 뭐 어떻게 연계라도 써서 됐지 됐어 내놓아라 열쇠를 내놓아라 내놓아 빰빠라 빰빰 짠 요새 그렇지 아 소 이지 그러면 테스트 삼아 가봅시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일단 열쇠를 줬으니까 이틀을 해도 되거든요 덱이 되니까 얘는 이제 안 되면 버리는 덱으로 이틀 앞에 원래 이각이 있었는데 이각이 자폭 장소인지 모를 때 키웠던 친구기도 하고 스킬 같은 것도 악의가 기압 넣는 것도 것도 무적이도 그렇고 좀 나은 것 같아서 바꿔봤어요 선조 부퍼도 줄 겸 힐은 추부인보다 화타가 낫겠죠 이각이랑 추부인을 버렸습니다 그래도 사면 조금 넘어 1티에? 아니야 지난번에는 지난주에는 못 먹었다니까 지난주에 못 먹었다 어 여기 봐 지난주에 못 먹었다 이 사람들이 내 얘기하고 있네 어흥 언니 장풍 쏠 때 야아 뚱 비자 좋았다 이 사람들이 어 넌 또 뭐야 왜 너 뭔데 뭔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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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꺼 막기 싫어 니꺼 막기 싫어 됐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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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고 악의 악의 얘기하고 있는데 악의 먹었대 미리 싸놔 너는 미리 싸놔 얘는 타이밍을 모르겠어 일단 미리 싸놓고 뭐 뭐 스트리머도 좋지만 뭐 왜 내가 당신도 훌단적 없어요 선생님들 그래 알아요 알아 나도 나도 님들이랑 놀고 싶어 나도 님들이랑 놀고 싶다구 내가 먼저 쓰면 안 되냐 아 늦었다 유튜버 아니 나도 님들이랑 방송 켜고 싶은데 방송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애기들 때문에 아니 빨리 저기 이럴다니까 나도 가정이 있어요 선생님들 어 뭐야 아깝다 내가 왔어 20만 살려 20만 살려 20만 살려 20만 살려 뭐하고 20번만 살리라고 똥 똥 대신에 낮에 3시간씩 같이 놀잖아요 나도 매주 놀고 싶지 오늘 1부터 20까지 해야려 막 두번째 트라이는 안 준거 같죠 되네요 4만 2천으로 되네 앞으로도 100개 2투 할 때는 아까 그 덱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깨내요 악의 넣는건 잘한 것 같아요 하하하하 그리고 덱이 덱이 지금 몇개 남았죠? 5개 남았죠? 5개 남았죠? 별이 안되는구나 얘네랑 우리나라랑 새 진시황이 열릴걸 생각해서 새 위로 들어갈까 위로 들어간 다음에 얘로 들어가볼까 덱을 하나 남겨서 그다음에 여부를 진시향을 7만으로, 7만으로 잡을 수 있을까? 될까? 9만까지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2댁으로 못 잡을 것 같지? 여볼리를 그러면 5댁으로 한 다음에 위로 때리고 마지막 촉댁을 진시향에다 쓸까? 7만 갖고 되나? 7만 갖고 때리고 나왔을 때 진시향이 죽어있으면 어떡하지? 제일 좋은 방법은 이모기나 여보리 중에 한 명이 처트해주는 건데 왜요? 뭐? 아니에요 가동 내놔라, 이 피크 데코드랑아 온다 온다 갔다 갔다 나 앞으로 갔다 니는 아빠가 끓여주는 라면 정말 맛있지 않니? 아빠가 요리를 잘해요 이신이 격사되고요 남다나 아, 보상б상 받지만 지금 받지 Kanye 이리 comedy가 너무 많아서 써야되는데 큰일 났네 그 rewind 역시 작제 확릉 우리 군단만 한다 이 말이야 쪼들은 어때요? 우리 군단 사람들이 쪼를 안 떼고 다 얘만 때리는구나 쪼를 칠 대기 없기도 하고 이목도 기대가 되네요 아휴 괜히 왔다 님들 죄송 그냥 안 읽을 걸 그랬어요 쟤디나 양단 하나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 들어갈 걸 그랬나? 지금 들어가면 안되고 우리나라 얘네도 별이 되네 너무 낫지? 덱을 조금 더 만들어놔봐야겠다 준비를 따로 하지는 못해서 없는데 덱을 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오나라 특연을 해가지고 장수들이 좀 들어와서 아니 그런 거 치지 마시고요 아니 왜요 아드님 아니요 아니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전화기 드렸잖아요 전화기 어디 갔어요 아이고 아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됩니다 아 뭘로 들어가고 그랬지 아까? 아 세외 세외 예전에는 위로 들어갔었는데 그럼 위로 들어갈까? 위로 들어가고 위로 들어가자 혹시 모르니까 테스트는 실패했을때나 성공한 후에 확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걸 한 다음에 하고 들어갑시다 늘 하던 위로 들어갑시다 하던걸로 하자 여기 부릉부릉 다녀오세요 뽀봉뽀봉 아유 불편 신원영을 빼도 돼 소금핀하고 이런거 보면 그렇다고 신원영을 또 딴데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써야지 소금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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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스킬 쓰네 안 쓰고 죽을 줄 알았더니 받아라 깡질 안없어져? 저거는? 아예 안줄어드네? 하늘색은 뭐지 저걸? 하늘색 노란색은 자주 봤는데 아그이가 있어서 열쇠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보자 이걸로 대금 놀리면 뭐해 일단 들어가 빰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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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정도면 5만 세외득으로도 이틀을 할 수 있을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세일로 해볼까 너무 오래 걸릴까봐 그럼 모르겠는데 유목이 저스파 됐습니다 아이고 아우 깜짝이야 받아라 후혈 아 저거 후혈이 아니었어? 그러면 전체 맛있는 냄새 뭐해요? 소박볶자 아 그래요? 얼깜짝이야 이렇게 한세월이세요? 공평력을 증가해주시구요 전체 쓰러짐도 하시구요 동동동 동동동 뭐중개 갖다 쓰냐 이러하구요 오래 걸리네요 확실히 한세월이야 동동동 동 이렇게 아야, 뭐야, 뭔데? 뭔데 이렇게 아픈데요? 공속을 준비하고, 공속을 빠르게 해서 빨리 때려라 아이고, 여불이 열리겠다, 얼른 때려라 아이고, 세월아, 내올라 아이고, 세월아, 내올라 아, 빨리 시켜서 떨어졌다, 때려라 때려라 미스요 깡지를 때려요 기태를 했어요 열쇠를 한 번 졌으면 열쇠 나와도 모션이 안 나오나? 안 나오는구나, 열쇠를 참여주면 두 번째는 아예 결과를 안 알려주는구나 안 받은 건가? 앞에 열쇠를 받아서? 아무튼 다 이틀을 해봤습니다 전투력이 낮은 애들로 이틀을 다 해봤고 영규랑 중심군 기다렸다가 여불이를 어불덱으로 어불덱으로 때리고, 실패하면 세웨덱으로는 못 잡을 것 같은데 서화가 녹아서 어불덱으로 때리고, 실패하면 이틀을 세웨로 들어간 다음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때릴까? 여기 개별인장 많네 개별인장 많으니까 이걸로 들어가고 이걸로 한 다음에 다음에 들어갈 때는 동천왕이니까 동천왕이니까 하오부인이랑 유비 하오부인이랑 유비 정도만 살려서 신원왕을 살릴까? 미리 살려놔야되나? 살려는 애가 없는데 미리 살려놓으면 또 아까운데 오불덱이라도 실패를 한다면 모를까 오불덱이라도 실패를 한다면 모를까 오불덱이 성공하면 그냥 가고 오불덱이 실패하면 진씨형 들어갈때 인정을 써야되는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여유있는 척 손톱 깨물고 했지만 여유있는 척 CK? 아니지? 아 맛있는 냄새 영규가 어 뭐야 동시에 없어지겠는데 이러면 준비 오불덱이로 들어갑니다 과연 여부리가 줄 것이냐 여부리가 거의 매번 첫번째 줬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10 7 5 5 터졌다 들어갑시다 나와라 나와라 지난주 안줬잖아 보니까 한달내내 못두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거 보면 진짜 확률이 좀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확률이 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신분들 진짜 50%인가? 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 아니야 아 이거 자동도 되나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어 그래 지금 아니야 너 너무 잘한거 아니야? 응? 너 너무 잘한거 아니야? 나 그거 못 해 뭐 방금 뭐 했어? 뭐 이런거 했어? 하하하하하하하 왜그래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하하하하하 나도 못해 저거 무거워서 아빠는 힘도 세 돼도 요리가 잘해서 그래 아빠 최고 난 좋겠다 야 하하하하하하하 딸한테 인정받았네 호박볶음 하는데 후라이팬 이렇게 휙휙휙 뭐라 그러지? 이거 스냅 줬다고 해야 되나? 딸내미가 멋있다고 아빠같은 사람 맞나 알았지? 그 남자는 무슨 죄냐만 오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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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저는 먼저 갑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가요 안녕 아 이거 새회덱으로 한번 해볼까? 새회덱만 살려서 그럼 이거 빨리 때려야되는데 이게 부활시키다가 지나가거든요 저번에 언제였지? 한번 했던거 같은데 새회덱으로 이게 안됐어요 서화가 죽어가지고 처음에 애들이 스킬 너무 많이 써 과연 인장을 날리느냐 아니면 인장을 성공을 하느냐 여기서 애들이 다 줬거든요 스킬 맞으면 애들이 초각이나 되있으니까 이걸 버티지 초각 안된 애들은 피가 금방 깎여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 지금 엄마 진씨왕 만나야돼 진씨왕 만나야돼 딸아 좀만 기다려줄 아니 아들이랑 아들아 좀만 기다려줄래? 아빠한테 간다 하하하하하하 아빠 허벅붙고 있거든 아 이제 늦었다 좀 더 일찍 썼어 어 끊기네 스킬 끊기는구나 하지만 진씨왕 스킬은 맞아야지 진씨왕 스킬은 맞아야지 진씨왕 스킬 먹듯 시간 다 가네 아이야 오케이 좋았어 됐어 자 빨리 생략하고 이틀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틀을 해보자 신원형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죽은 애들 어디갔어 하오부인 신원형 아이고 아 따봉을 눌러야돼 아이고 야 뭐하냐 그래 됐어? 맞아? 어 그래 이렇게 출발해봐 뭐 일단 해보자 이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두개로 들어가냐? 성공하나? 아 들어가네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방금 마무리됐는데 일단 들어왔습니다 이게 버틸 수 있나 근데? 기름 부족하진 않는데 선영이가 힐을 잘 해줄 수 있나 이거를? 다다다다다다다 버티나? 다다다다다다다 그렇지 무적도 좋아 이야 무적을 하오부인한테 역시 좋구요 어 잘 버티네 생각보다 소화는 왜 이렇게 잘 죽었지? 소화는 금방 금방 죽던데? 좋구요 좋아요 이틀 성공하겠네요 아유 저희들 사마 쟤가 너무 아프네요 아아아아아 아 역시 역시 미스요? 이거 아구 아파 아구 아파 이게 아니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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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마 쓰지 면역이야? 아 쟤 또 면역이 없구나 이러면 험한은 가게끔 괜찮아 험한 정도 손실로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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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바 기다리기다 x2 Treasure 안돼 괜찮아 괜찮아 오쟤요Take дум신정 다이 다이 삼으면 우리가 이겨 괜찮습니다 오케이 가지매비 진짜 이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아 지난주에 100개가 열쇠를 안주더니 이번에는 진짜 이틀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알은 이따가 격파 취한다 승리 승리했다 보상을 획득하자 호로로로로로로 오케이 잠깐만 이거 두 번 성공하면 알을 두 개 주는 건 아니잖아 그지? 어? 알 두 개 줬나? 아까? 아까 진생 잡을 때 줬나? 아까 뭐가 보상 있었는데 못 봤네 봅시다 다들 열심히 하고 있구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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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님들 이거 안 하세요? 님들 이거 안 하시냐구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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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시장님 이름 바꾸세요 어 작제 황롱으로 바꿔주십쇼 안 되겠네요 쓰읍 쓰읍 다 우리가 두 번이겠네요 흐어 세상에 쓰읍 알 까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아 어디갔어 아 고개한 영물이랑 사용 빰빠르빰빰빰 짠 어잇 기린 보물 추가 아잇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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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잘 됐구요 자 오늘은 진시황롱을 했구요 끝났네 이트 성공하고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트 성공했구요 아 작제 황릉 우리 군단 화이팅 여러분 저 군단 버리지 않아요 가정에 좀 더 신경쓰느라 그런거니까 조금만 봐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빠이짬이짬에 끝 2019년 7월 13일 마지막 토요일 지시황롱 토요일 8시에 마지막 지시황롱 끝납니다 안녕 총 15 15 16 20 17 감사합니다.